자 씻지는 말고 이렇게 기문만 닦아주고 이거는 기름은 제가 제거를 안할게요 삶을거기 때문에 기름은 오히려 쌓는데 그 기름을 간이 잘 돼야 되요 소스를 맛있게 만들어서 소스를 넣어주세요 소스를 넣어주세요 소스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냄새가 엄청나요 아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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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쌓아놓을게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DLC 마늘 좀 많이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 한방울 안넣고 써줍니다. 지금 30분 넘었나? 들어볼게요. 파가 희생되고 대신 양갈비를 살렸어요. 파가 희생되고 양갈비를 살렸는데 냄비 닦을 너무 뒤졌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힘들었다. 자, 끌어보자. 우와, 비주얼. 자, 끌어보자. 음. 와, 녹는다 녹아. 자, 끌어보자. 자, 끌어로 다 녹습니다. 깐도 잘 겠네. 음 와 롯데김롯데김롯데김롯데김롯 마늬 이제 보세요 가까이서 뜯어먹자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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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윽 흐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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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먹자 아아 짠 짠 준비하세요. 네. 다같이 골뱅이. 네. 네. 갈비는 뜯어야지. 스테이크 썰기 썰어가지고. 이거 살만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깻잎이지 깻잎. 상추숨. 양파. 마늘. 곤죽된 마늘. 밥을 한 숟가락 올리고. 밥을 한 숟가락 올리고. 여기다가 고추를 또 찍어가지고. 된장 찍어가지고.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쌉니다. 아 네. 한입. 먼저 한입 하십쇼. 네. 자. 내밀겠습니다. 이거. 이 정도 들어가죠. 네. 히잖습니다. 자. 릴리리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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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역시 고기는 쌈 고기는 쌈입니다 와 좀 너무 맛있는데 처음에 그냥 막 뜯어 먹을 때는 살짝 느끼하거든요 근데 역시 쌈을 딱 싸먹으니까 깻잎 향하고 이게 싹 잡아줘 미쳤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물에 잠겨가지고 삶아지는게 아니고 거의 무수분으로 해가지고 쪄진다 그러죠 찜식으로 하니까 육즙이라던가 이게 그대로 맛이 살아있어요 안죽고 어디가 어디 안가고 있습니다 다 간대고 났다 여태껏 맛있습니다 따봉 따봉 이제 따봉 먹방 끝 고맙습니다 잘먹었다